신선하고 안전한 닭가슴살 중심의 식품으로 건강한 식문화를 이끌어가는 건강식품기업 푸드나무를 소개합니다. 퍽퍽한 식감으로 주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여겨지는 닭가슴살이 마시딱이라는 건강하고 맛있는 브랜드로 재탄생되었는데요. 마시딱은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닭가슴살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스테이크, 스팀 닭가슴살, 닭가슴살 볼, 닭가슴살 소시지 등 그 맛과 모양도 다양한데요. 여기에 탕수육, 피자 등과 같은 음식을 닭가슴살로 만들어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한 간편식도 출시되었습니다. 돼지고기의 질긴 식감 대신 부드러운 닭가슴살을 이용한 구워먹는 닭가슴살 탕수육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건강을 위해 튀기지 않고 굽는 방식으로 조리가 가능합니다. 타피오카 전분피를 이용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으로 일반 탕수육에 비해 칼로리가 낮아 부담없이 즐길 수 있고 특제 소스를 사용해 감출맛까지 더했습니다. 닭가슴살 탕수육뿐 아니라 닭가슴살 피자도 있는데요. 닭가슴살 한 끼 피자는 얇은 통밀 도우에 담백한 닭가슴살을 주자료로 올려 지방과 탄수화물이 낮춘 저칼로리 피자입니다.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 기준 45%를 한 끼 피자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합성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아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화덕에서 구운 듯한 수제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간편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한 끼 만두도 오리지널과 김치, 갈비 세 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국내산 신선한 닭가슴살에 각종 채소를 더해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챙길 수 있는데요. 특히 감자피를 활용한 만두피로 글루텐이 전혀 함유되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만두입니다. 육즙이 가득한 오리지널 맛과 매콤하면서도 느끼함을 잡아주는 김치 맛, 달달하고 촉촉한 갈비 맛 세 가지 종류로 아이들 영양간식으로도 출출할 때 야식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닭가슴살을 더욱 맛있고 간편하게! 맛있다게 영양 가득 닭가슴살 음식을 다양하게 즐겨보세요.